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번역의 여정 번역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이 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건넣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살샘아 내 성품의 길을 꼭 되게 건넣자 번역의 꿈 이루는 나의 꿈을 가진 너의 꿈을 가진 너에게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빈마루의 축복까지 나는 빈마루의 축복까지 나는 빈마루의 축복까지 나는 빈마루의 축복까지 나는 빈마루의 축복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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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